결혼 못하면 망한 인생일 걸까요? 저도 지금 45이지만 노총각이에요. 사람들이 너는 결혼을 왜 못했니 안했니 못한 거냐 안한 거냐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가끔씩 저한테 너 게이 아니야?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 뭐 한때는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지금은 제가 결혼하면 나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노총각이고 결혼을 안 했지만 특별히 지금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지만 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도 행복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행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결혼을 해도 불행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아내나 남편, 자식한테 희생하고 혼신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는 상태에는 자기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병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는 순간 상대가 나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순간 지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고 결혼하지 않았다 해서 망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